인천외국인 노동자센터 그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개별을 하거나 산업재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한국말을 잘 몰라서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시고 있는 이주노동자분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윗바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동해를 소개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네팔이나 몽골에서 오신 분들은 그 나라에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 바다를 보여주면 참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들에게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KB국민카드 위시리더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를 보여줍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KB국민카드에서 저처럼 또 이주노동자들처럼 기쁨을 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시리더들이 많은 혜택을 바라고 또 기회가 지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 학생들에 다섯 인정하실 때 하나 발사 네레베레 반해받 정말 감사합니다. 위시리더 화이팅! 국민생활의 힘 KB국민카드